KBS 창원 뉴스는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시민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더 제기가 된 건가요?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당시 개발공사 박 모 사장의 지인 등 3명에게 필기시험 답안이 사전에 전달됐다는 내부자 제보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미리 답을 다 알려줬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제보자가 당시 시험지를 전달한 개발공사 직원까지 지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는 형식은 공개 경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채용할 때 이미 채용할 사람 다 정해놓은 제한 경쟁을 했다는 말이죠. 이 제보해준 분이. 그럼 이렇게 정해놓은 3명은 최종적으로 붙은 겁니까? 현재 경남개발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남도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적발이 안 된 건가요? 개발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경상남도의 종합감사는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징계시효가 3년이라서 통상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겁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에 감사원을 통해 경상남도가 전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경남의 다른 산하기관은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거든요. 유독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만 관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경남도는 테크노파크와 경남 무역, 남사루 환경재단에서 적발한 채용비리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경남개발공사의 경우는 경남도가 감사관실을 통해 다시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조치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경상남도 산하공공기관을 단체장의 농공행상을 위한 창구로 쓰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채용비리 감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입사 경쟁률이 보통 100대 1을 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접하는 지원자들과 취준생들의 허탈감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캐스터